뭐야! 전설의, 전설의 큰 소음! 봐주시면 좋습니다. 5만 원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당근. 당근입니다. 아, 네. 맹맹 이사 씨는 뭐예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제가 구동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야, 아! 저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걸 다! 아, 켜져서 이거 온 거야. 키보드랑 마우스 좀 가져왔습니다. 싸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네,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하시는 분이... 보이시죠? 응. 네, 켜졌네요. 네. 보십시오. 아니, 괜찮은데. 아니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불편하게 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어, 금방 켜져요. 아, 너무 웃겨요. 여기,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맛? 있어요? 학원이래요. 아, 진짜? 애들 가르쳐요. 수학. 수학. 네. 그... 혹시 운동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운동이요? 네. 몸을 보니까 약간 운동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야, 또 다른 걸 팔기 위해서! 영업 들어갑니다. 어... 혹시... 뭘 파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혹시 자전거 좋아하시나 싶어서... 자전거는 가끔 탑니다. 아, 그래요? 운동 타죠, 예. 혹시 그런 일렉트로닉 자전거 아세요? 이제 막 타면은 모니터에 막 송출돼서 내가 자전거 타는 것만큼 막 나가고, 사람들이랑 타고, 총 들어갑니다. 아세요? 나도 저거 사고 싶었는데. 샀잖아요. 제가 살 땐 70만 원을 샀어요. 네. 가져가시면 10만 원을 드릴게요. 10만 원이면 진짜 싸다. 원하시면 올라가서 타볼 수 있거든요. 제가요? 네. 어...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네, 에어컨 3개인데 다 틀어드릴게요. 어... 아, 보기만 할게요. 보는 순간 끝납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아, 네네. 들어갔어요. 노출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지금 에어컨.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 여기 잠깐 앉아서 쉬시면 돼요. 안장을 좀 낮춰주세요. 아, 예.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오페라하우스 가보셨어요? 시드니? 아니, 안 가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 한번 가보시죠. 가볼까요? 가볼까요? 해외여행이 필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그냥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유학에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죠? 그리고 그때 접속한 전 세계 모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이 자전거 타고.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왜 팔았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내가 장 담았는데 정혁 씨보단 잘 팔았어요. 됐죠? 네. 15만 원 받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